따로 측정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날씨도 춥고 무리하지 말고 아시겠죠? 무리하지 말고 각자 뛸 준비하세요 끝까지 안 가도 돼! 몸만 열만 좀 올려줘 바로 뛰면 나갑니다 또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? 네 자 한 명씩 갑시다 우세인 볼트 자 중간에 오시니까요 한번 찍어가면 그때 출단할 거예요 사인 줄 테니까 네 갑시다 아 얘는 안 찍어 그냥 봐 아 찍으라고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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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어, 진짜? 어, 따가워, 따가워 아, 진짜? 어, 됐어, 됐어 됐어, 됐어 형, 됐어, 됐어 형, 됐어, 됐어 아, 화려하다, 제리야 형, 같이 뛰어갔어요? 다 봤어, 형은 나 빨라서 못 잡는데 왜? 제가 밀고 있는 메인 1위에요 여기 김재현, 김재현, 김재현 진짜 다 부사해보인다 다 부사해보인다, 이렇게 추운데, 이렇게 뛰어다니고 형, 내가 형 찍어줄게 찍어줄까? 재현이 형 뭐 있어? 우기를 찍어야 돼 재현이 형, 우기를 찍어야 돼 재현이 형, 우기를 찍어야 돼 어, 어 우기 장식 장식 식사 주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